오늘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사연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어떤 개인 택시 운전사가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한 술 취한 취객이 손을 들어서 차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집에 빨리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많이 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워서 조금 보충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태워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타자마자 계속 갑자기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술주정을 하고 욕도 하고 거기다가 갑자기 코를 풀기 시작하는데 막 코를 팽팽 푸는 겁니다 보니까 막 코 푼 종이들이 널려있는 것 같아요 이 택시 운전사가 이 사람을 내려놓고 나중에 집에 돌아온 다음에 화가 났어요 야 나를 무시해도 요번지 내가 왜 이 택시 운전을 해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 끝나고 나면 차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그날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어 가서 야 어저께 이제 어지럽혔던 거 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차 뒷문을 딱 열었더니 정말 이 차 뒤에 코폰 종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났지 담아야겠다 해서 담으려고 하는데 종이가 어디서 많이 보던 종이에요 열어보니까 만원짜리 지폐예요 이 사람이 코를 풀 때 종이가 없으니까 자기 지갑에서 이 만원짜리 지폐를 갖고 코를 풀었는데 거의 50만원어치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다가 갑자기 어떡합니까? 화가 쏙 들어가고 마음의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다 펴가지고 코를 닦고 딱 접어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새 돈을 바꿔오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더두 덜도 말고 어제만 같아라 실제 읽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었지만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었던 그런 날 그런 날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호세에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부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는 듯한 날이 있었으나 그 있던 날에 나를 도로 낫게 하시고 그 셋째 날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아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아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있던 날에 어떡합니까? 도로 낫게 하시고 그 셋째 날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날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또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같은 역사를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날의 큰 고통의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은혜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있음을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드 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구원을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날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세우심으로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가장 큰 은혜의 날인 십자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날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고통의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돌로로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비탄의 길, 슬픔의 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청독이었던 빌라도의 집무실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 되는 길이 비아돌로로사인데 거기에는 약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14개의 지점을 오늘도 가면 오늘날도 가면 하나 둘씩 성경의 기사와 연관된 곳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이 다섯 번째의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처럼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그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제가 오늘 콧물이 자꾸 나와요 이해하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그를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알렉산더 루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고레네 시몬이 겪었던 일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레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비슷한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을 구분할 때 그 앞에다가 지명을 함께 붙여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만듭니다 예컨대 배단이 마리아 그러면 어디에 살았던 마리아입니까? 배단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룬 유다는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가룻 사람, 가룻에 사는 유다 이런 뜻이죠 저는 어밍턴 종세입니다 어밍턴에 살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고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네 시몬도 고레네에 사는 시몬을 말하는 것인데 시몬이 살고 있던 이 고레네 지방은 이 유다가 아니라 저 아프리카 북부에 이치했던 실제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이 지방은 흑인들이 사는 지방인데 학자들은 고레네 시몬이 함족석 계열에 있는 흑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레네 시몬을 표현하는 그림 같은 것들이 다 고레네 시몬이 흑인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흑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유대교를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당시 가장 잔혹한 자들만 겪는다고 하는 십자가형을 목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 재미있는 구경 났구나 내가 시골에서는 이런 거 전혀 구경 못하는데 한번 구경하자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한 군데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게 되니까 세 사람이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의 무게가 한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통상은 136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36kg가 되는 십자가를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가로목이 있고 세로목이 있는데 세로목은 골고라 언덕에 올려다 놓고 이 가로목만 주로 들게 만드는데 이 가로목이 약 50kg에서부터 60kg 사이가 되는 통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가로목을 들고 오는데 밤새도록 시달린 예수님께서 이 가로목 자체도 가누실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정작 이 구레네 시몬 앞에서 넘어오셨을 때는 도저히 일어서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라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당황한 이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너 이 사람의 이 십자가를 들어 너가 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매게 된 것이죠 십자가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억수로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지목당했을까?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혼자만 지목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시골에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오차람이 노우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겨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첫 번째로 지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부터 올라왔다가 예수님도 모른 채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진해서 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원치 않는 십자가가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의 가정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죽음에서부터 영생으로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약속의 복음의 일로 은의 일로 완전히 그 십자가가 그 인생을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질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날이 없었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날이 있어서 내가 도로났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그 은혜의 날임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고백하게 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해전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고 그래요 계란이 많이 있는데 그가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닭들에 나왔던 그 계란이 다 무지갯빛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절 계란의 유래 중에 하나가 됐는데 뿐만이 아니죠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언제 정확히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성교에 보면요 그 가정에 대한 기록들이 사뭇 많이 나옵니다 4경전 11장에 보게 되면요 시대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에 간 사람 중에서 보금을 전한 사람이 생기는데 성경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보금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 구레네 사람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시몬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6장과 연결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문화를 하는데 13절에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를 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루포가 시몬의 아들인데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 루포가 구레네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건너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도들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나를 도와준 그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1941년에 예루살렘 고고학 발굴단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의 상자 중에 12명의 이름들이 밝혀졌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바로 시몬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레네 시몬 가족 모두가 초대교회에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사실 시몬은 억수로 운수 없는 날을 경험한 것 같은데 살인자 아니면 지지하는 십자가를 줘서 얼마나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그 억울한 십자가가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처음 십자가를 볼 때만 해도 아유 지긋지긋하다 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은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는 뭐예요? 정말 사랑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마침이란 말씀, 마침 때를 말하는 거죠, 때마침 자, 여러분 이 때마침, 이 마침이 우연의 날입니까? 아니면 섭리의 날입니까? 섭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해 두셨던 섭리의 날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요 아마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왔든 아내의 손에 끌려오건 아니면 우연하게 왔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하게, 우연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섭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세미나 가니까요 이 세미나에서 강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꽝 사육을 해서 돈을 좀 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꽝을 사육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저는 뭐 꽝 사육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 꽝이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이 보이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세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물도 치고 울타리도 잘 만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울타리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물망도 없이 꽝 사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꽝의 특성상 꽝이 고개만 조금 쳐들면 하늘이 보이면 날아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꽝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워놨대요 모자 챙을 딱 모자 챙을 씌워놨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고개를 숙여서 모이만 먹더라는 거예요 모이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의 것들만 먹느라고 딱 애를 쓰고 이곳에만 집중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져 있던 모자를 벗기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바로 거기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소망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고렌두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볼 때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분이시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를 향하여 고정시키자 그게 바로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see 그냥 눈에 보이니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은 뒤바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택정하시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을 누구도 거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의 계획을 여러분이 거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슬려고 하면 매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맞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날은 은혜의 날이여 구원의 날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했었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등산에 갈 때 힘들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라고 하는데 힘이 들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래요 힘이 들어간다 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들어가야지 힘든 거지 우리 인생이 다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 부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힘 없겠습니다 세상의 눈물을 예수님 앞에서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이 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신 날이요 이 날이 은혜의 날임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참 큰데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끌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쓰러진 이 날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날이라는 것을 믿고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돈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주의 놀라신 능력이 일어선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요 주여 우리가 아버지 방황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기와 이 세상의 먹을 것에 아버지 탐하자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가 나의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사 주님의 놀라신 약속을 누리시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정말 원치 않는 억울한 날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나사랑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요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이름 때로는 우리 인생 아버지 앞에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